이재명 지사께서 5건의 재판, 개인 4명, 법무법인 6명, 민변, 전임회장 3분. 그래서 변론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준 게 있어서 14명. 이렇게 2억 5천만 원. 사법연수원 동기, 대학 친구, 법대 친구. 이렇게 아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쭉 알아보니까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. 사실. 이렇게 보시면 변호인단이 아주 대단합니다. 기본이 전 대덕관이시고 민변 회장님. 그리고 이름이 좀 보이는 게 약간 실무적이면서도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 이태영 전 검사님하고 나승철 회장님인데 이분들이 또 성남시에 고문변호사도 하셨어요.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고문변호사 할 때 또 이렇게 개인 변호하고 성남시, 또 시 변호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섞여서 돌아가는 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좀 여지들이 생긴 측면이 있지 않느냐.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2억 5천만 원으로 끝내셨다.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그래서 전현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봤더니 또 뭐 그 자체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. 무료 변론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캔커피 하나 사과도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또 지키기 어려운 법이 우리 청탁금지법인데 무료 변론 몇 천만 원짜리인지 몇 십억짜리인지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변론의 가치가 큽니까? 특히 전직 대법관 이런 분들의 변론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냥 가까우면은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일반 논적인 얘기.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좀 심하시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대납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. 친문단체인데 이재명이 변호사, 존칭 생략하겠습니다. 변호사 빌어준 주식 20억은 한 회사의 10위다. 그래서 이 회사의 10위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어떤 회사냐 봤더니 쌍방울이었습니다. 우선 이 쌍방울 보시면은 계열사, 비비안, 나노스, 미래산업, 광림, 인피니티&티 지금 노란 거는 조금 관계가 조금 떨어져 있고 짙은 주황색은 관계가 좀 강한 건데요. 한마디로 전원인단에 들어있는 분들이 다 사회사로 들어있고 그리고 노란 거로 표시된 부분들은 또 조금 떨어져 있긴 하나 직접 변론을 안 하셨지만 상당히 또 관련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전부 쌍방울의 사회의사로 들어가 계십니다. 그래서 사회의사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 거냐 전문인들을 잘 모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배구조를 직접 전공하지 않았지만 투자로원을 가르친 교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동질적 사회의사들이 한 군데 들어가서 전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합쳐서 그냥 한방향으로 싹 결정해버리고 반대의 얘기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동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전환사체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처음에는 회사체로 발행되지만 필요하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이 교환권을 발행하라는데 이상한 발행이 일어나요 바로 2021년에 발행된 부착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시비 이거는 사모전환사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이 시비를 가져갈지를 미리 정해놓고 발행한 겁니다 옛날에 에버랜드에서 발행됐을 때 이재용 회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많았으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당시에 아주 무거운 그런 차안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구차를 보시면 쌍방울이 미래 ING라는 여기가 KH그룹에 있는데 KH그룹도 사실 이 쌍방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 ING한테 발행을 해서 45억 받고 그다음에 11개월쯤 있다가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 발행하고 돈 받았죠 그다음에 그 돈에다가 약간 얹어서 돈 주고 다시 회수했습니다 끝 그러면 발행했다 회수했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시비를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다가왔는데 그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시 제3자한테 넘깁니다 그 누구냐 도대체 다섯 명의 개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시비를 네가 사면 내가 돈을 받아서 쓰고 다시 돈 갚으면 회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건데 아니 그 시비의 만기가 3년인데 그 3년짜리 시비를 전환사체를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식으로 교환할 때가 되니까 이 시비를 엉뚱하게 다섯 명의 개인한테 넘겨요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개인들이 그럼 쌍방울하고 무슨 관계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인수향소를 딱 내니까 기업가치가 올라가지고 주가가 팍 뛰었어요 이 시비의 가치가 100억까지 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교환권이니까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주식값이 오르면 교환권의 가치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식 교환권의 가치로서 시비 가치가 떳는데도 이 쌍방울은 또 원가 플러스 약간만 얹어서 45억짜리 시비를 48억 정도에 넘깁니다 토탈 5명에게 나눠서 원가 기준 10억 4명 5억 하나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 때 이거를 인수한 사람들은 5명 합쳐서 볼 때 100억짜리 물건을 48억에 인수한 거니까 계산상 52억의 이익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5명은 지금 현재 제보에 따르면 개인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시비를 받은 5명의 개인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주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 팔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5명이 누구며 그리고 이 5명들이 주식을 판돈으로 어떻게 쓰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호스닥 상장한 쌍방울이 이렇게 3호 시비 다시 말해서 네가 사고 나중에 내가 갚을게 하고서 미래한지를 지정을 해서 발행한 그 시비를 거기까지 발행했다 회수한 것까지 좋아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갑자기 개인 5명한테 나눠서 나눠서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시비의 가치가 대략 액면가 10억이 한 2배 정도 20억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변호사비로 준 주식은 주식 20억은 한 회사의 시비라고 하는 이 의미 그 다음에 3년 후에 팔 수 있는 바로 전환사체가 3년 만기입니다 3년 만기 전환사체 그리고 주식으로 바꿨을 때 20억 왜냐하면 10억짜리가 20억 됐으니까 5명 중에 한 명 5명이 받은 10억짜리 시비는 20억으로 주식이 전환이 됐다는 면에서 숫자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짜리 만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20억에 해당하는 것도 한 개인 4명에게 준 거하고 숫자가 똑같고 그러면 이 5명의 개인이 분명히 이유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이 고가림께서 이민구 대표께서 하신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쌍방울 시비하고 정확하게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분이 말씀하신 이 시비가 바로 쌍방울에서 발행한 9차 발행한 이 3호 시비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대납이 됐다면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이게 변호사비가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3호로 A한테 발행돼서 A한테 회수를 했으면 끝난 거지 왜 개인한테 그걸 주며 그 줄 시점이 언제냐 이스타항공 입찰을 해가지고 주가가 뜰 때 그걸 딱 원가에 줬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두 배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 그 자체로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당국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수사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면에서 상당 부분 잘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